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5년 동안의 노로오름에 대한 소삼유적지 조사보고회를 고졌수다. 이 보고회에서 노로오름에는 10맹 이상이 들어갈 수 있은 괴 요다파띠광, 보초를 산안디형 집터 등을 확인하여 고려한 회수다. 이 과정에서 소삼 당시 써난 걸로 추정되는 그릇광 수제, 총알광 탄피덜도 발견하였수다. 경헌한 이덜은 이루후제도 노로오름 일대를 시작으로 허용 중산간 지역의 소삼유적지 조사를 확대해 헛갱고라수다. 제주시 오등동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건축계획 심의에서 제동에 걸려진 햄수다. 심의위는 거리형 공원광의 경계매니형 공원광 아파트단지의 연결계획궃둔 자료를 제출허랜 요구하였수다.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2025년 고장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시설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1,소백29세대의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일행구람수다. 제주도가 송악산 유원지의 토지를 매수허기로 결정한 가운데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허기로 허연해 논란이 이릅시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헌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동의안에 돌름인 제주도강 사업자는 토지매매를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현재 지정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해제허기로 합의하였수다. 경헌한 개발사업 제한지역이 해제되고 양측 간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의 재추진 가능성도 실제 넘어 논란이 있는 거랜고람수다. 이에 대해 허영 제주도는 현재 지정된 개발사업 제한지역은 임시조치로써 개발사업이 또시 추진될 가능성은 읇된허수다. 하천의 원형훼손광 생태계 파괴 논란이 일어난 천미천 정비사업이 중단되었수다. 제주시는 하천 정비사업 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천미천 송당지구를 사업구간에서 제외허기로 결정하였다는 험수다. 경헌한 천미천 하류 2.5km 송당구간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거랜수다. 천미천의 하천정비공사는 하류에 해당하는 송당지구가 긴꼬리 딱새광, 팔색조, 두견이, 원앙 등의 멸종위기의 여름철세를 비롯하여 하간 야생동물털의 이동통로로 알려지며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올 2.5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나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관 김강수 제주도교육감 오임종 제주소삼 희생자 유족회장이 지난 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요랑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제주소삼의 기술 근거를 확실하게 맹시허여드랜 촉구허였다. 제주소삼은 지난 70소년 동안 질곡의 세월을 이겨내멍 희생자 보상개시광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멍 새로운 과거사 해결의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대전환을 맞아 쨍고라수다. 이런 가운데 기존 교육과정에 맹시되어난 제주소삼이 삭제되멍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점째 넘어 교육부는 미래세대신 뒤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할 수 쉽게 교육정책을 바로세우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허랜 주장허였다. 만약 이치룩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인 잘못된 과거로 역행헌은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되고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거랜 고라신게 말씀. 중진은 장가나 시집을 보낸다는 뜻 아닌가요? 중진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나 여자 사이에 들어서 결혼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장가를 보내다 시집을 보내다 하는 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중진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어 중신에 해당합니다. 중진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사이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진강 나 욕들이러 왔수다 하면 확 알아 먹어 중진을 잘 사면 수리석장 잘못하면 수리석장 잘못하면 뺨석대 할 때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 되니까 너무 쓸쓸해. 내가 중진시켜줄까?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중진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해서 남녀 사이를 소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쓸쓸해서 친구를 소개해 주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중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갑자기 팍 떠오르는 걸 제주어로 표현할 수 있나요? 떠오르다 하는 말을 제주 사람들은 틀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팍 틀내다 하는 정도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너무내 제주지역 근로자의 펭균 연봉이 전국에서 진로 놓은 걸로 나타났수다. 국세청의 돌름인 너무내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도내 근로자의 1인당 펭균 총급여액은 전년보다 소점 소퍼센트가 증가한 3천소백20여만 원으로 전국에서 진로 조각수다. 전국 평균은 5.1%가 늘어난 소천20여만 원 인디양, 세종시가 소천720여만 원으로 진로 높으된 거람사. 제주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광 경유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마진율 역시 진로 높은 걸로 나타났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월부터 두 달 동안 제주지역의 지름값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유가격은 전국에서 진로 높고 휘발유가격도 두 번 차로 빛났던 햄수다. 마진율도 전국에서 진로 높은 뒤 경유마진은 전국 평균보다 두 배나 높은 걸로 조사되었수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주유소의 경우 전국 경유나 휘발유가격이 노려갈 때 보합세를 유지하당 특정 이래 다수가 동시에 동일하게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특징을 보염째넘 담합의 소지도 이싱거 담댘덜 고람신게 말씀 제주에서 백노의 헌종류인 외가리 집단 번식이 체함으로 확인되었수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요호르기 발간헌 제주백노 관련 학술조사 보고서에서 조천읍 북촌리 다려도에서 외가리 50상 이상의 번식을 확인하였음 밝혔수다. 제주에서 외가리 집단 번식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체함인디양 보고서에서는 백노 등의 주요 서식지 스물리바띠의 생태환경광 문화자원을 다루고이신 뒤 도심지 벨도봉도 흑노강 외가리의 주요 번식지 랭고람시다. 삼촌들 드로봅대가 2023년도 새해 첫날에 국제 펭귄 수행대의 햅시다. 민간이 함께 뜻을 모아 겨울바다를 즐기며 새해 다짐과 건강을 기원하는 축제인데요. 축제 아니면 언제 바당에 들어봐 바당에 들어가는 것 마랑도 펭균 팔씨루명 씨루명 다양한 체험도 허구해 색달마을 회에서 아줌방들이 따뜻한 팥죽도 준비햄수다. 왕들 먹읍어야 새해 첫날 제주바다에 먹과 흥으로 2023년도 새롭게 출발해보기마시 오늘 고려하는 소식들은 잘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성호쿠다. 페난들러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